새벽에 나와서 온 동네 주민들이 딸기를 땄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다 지금 팔 데가 있어서 딸기 따고 있냐고 물으니까 진흥원이 팔아준다고 해서 그때 농민들이 그랬답니다. 아 행정이 내 옆에 있구나. 이런 국가재난사태에 한 번도 진흥원을 느끼고 못 살았는데 이번에 진흥원이 옆에 있다는 걸 느끼고 산다. 행정이 농민들 곁에 있구나 이 말 힘들지만 버티라고 잘하고 있다고 언제 한 번 농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냐 날마다 힘들었거든요. 날마다 전쟁터였는데 단언컨대전 우리 진흥원과 우리 동료들이 초유의 사태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루하루 대응하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. 그런데 어디다 자아자찬할 수도 없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도 직접 다 물류장에 가서 밤늦도록 여기 사무실 멈추고 전부 다 감자 골라내고 양파 골라내고 한 박스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저는 기관자로서 너무 미안합니다. sei 안전거고 저는 기관자로서 너무 미안합니다. 거의 세계적인 이는 기관자로서 더 팁 cruise고